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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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틈새 거패 하대큰불탑 다 가봤고요 여기 아니아니 숨겨진 않고 망각의 감옥 망각의 감옥이 지금 한가아 하나가 더 어 이게 여기였나보다 적응력 적응력 적응력이 뭐해지는거지? 생존을 위한 적응력도 좀 올리자 위로 올라가는거였나? 이거 불안하게 애들이 없어요? 어 어 얘있다 화요 화영부 너 네 위력을 좀 보자 아잇 야 이런 맨땅에 헤딩하는 같은 놈 같으려고 아니 뭐 야 아니 뭐 왜 아잇 예 아잇 여기 내려가는거 밖에 없어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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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스터크 들고싶다 되게 느려 파워는 세 보이는데 느려 에스터크 들어가지 기량도 10위까지 올리고싶다 아 왜이렇게 하고싶은게 많아 아 맞다 나 레벨업 한다고 봤지? 허무에 위병? 거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세명 나오는데 레벨업 한 번 하구요 일단 기억력을 저거 몇가지 올려야지 슬롯이 6개로 늘어나지 아 적응력 올려야지 적응력도 좀 올리고요 30 아 30? 아 30이면 30 30 32 33 32 33 35 이거 얼마나 담아나 좀 보자 어이 일 없으셔 야 빨로와 야이 씨 데미지는 제똑같네 좀 많이 늘어날 줄 알았을 줄 알았을 줄 알았을 줄 알았더만 하긴 뭐 적응력 뭐 근력 이런거 찍느냐고 지금 다른거 못찍었지 데미지 늘리는거 못찍었지 지식인가 뭔가 야 죽어야 마 좋아요 어 얘들아 식사시간이다 일로와 어허 오오 피하구요 아이고 야 아 아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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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그래도 이게 반지가 정말 잘 오는것 같다 반지 짱짱짱만 진짜 반지 짱짱면이다 반지 짱짱 반지 짱짱해요 진짜 아 지금 엘스토크 뭐 근접무기 뭐고 그런거 다 필요없어 지금 마법 데미지도 늘릴거야 아이 뭐 마법 대 마법 데미지가 나와야지 마법사지 아 근데 나 마법사 말고 주수 싸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야 야 야 와 인마 무서워하지마 안잡아 먹어 단지 죽일 뿐이야 잡아먹지 않아요 쏟아먹지 좀 무서우세요 오케이 아니 근데 주수로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나와 저거 무기를 업그레 안해서 그런가? 무기 업그레 할까? 여기 손바닥 무기? 아 원래 저렇게 약해요? 원래 저렇게 약해? 불씨 그니까 아까 그거 아아 저걸 강화할 수 있는게 따로 있구나 아아 야 누가 다 몰려오래 야 누가 다 몰려오래 야 누가 다 몰려오래 누가 야야야 아주 난리가 났구만 오오! 야야야 야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아 저가를 아 나 그러고 보니까 한가지 생각났어요 하나 생각나가지고 그런건데 뭐가 생각났냐면 그 여기 그 주술사 할아버지 어딨어 주술사 할아버지 어디갔지? 아 일단 수리부터 하고 주술사 할아버지 어디갔지? 이.. 이 쯤에 있나? 여기가 없는데?